16년도 2회 거 산업기사 자격 문제 한번 보죠.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오승웨버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오승웨버의 점자극이 공기 중에서 2cm 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 극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M1웨버라고 해보고요. 두 번째 거를 M2웨버라고 해보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두 자극 사이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작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답니다. 첫 번째 거를 M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를 M2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메타랍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 F는 쿨롱에 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된 점이 있죠. 4, 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1, M2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M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4, 파이, 뮤, 제로, 분의 1을 계산기로 누르면 6.33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R제곱분의 M1, M2가 나옵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여기다 주어진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 떨어진 거리가 몇 센치냐? 2cm의 단위가 가로 열고 2cm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거의 제곱. M1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5승을 해버려요. M2라는 것이 얼마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이걸 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 그래서 답이 1번에 가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죠. 간격이 D메타로 평행한 무한히 넓은 두 개의 도체판에 그랬어요. 단위 면적당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인 전하가 대전되어 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얼마냐? 전이차는 물어봤는데 평행한 판이니까 평행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판때기 두 개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때 한쪽은 플러스 시그마라는 면전화 밑도를 준 거고요. 쿨럼퍼 메타 제곱.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면전화 밑도를 준 거고요. 쿨럼퍼 메타 제곱. 그리고 판과 판세의 간격이 D메타랍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들이 면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개의 2가 가해집니다. 그럼 평행판 사이에 전개의 세기 2를 구해보면 공식이 밑줄 하기를 입실런 제로분에 시그마입니다. 단위는 포인트 퍼 메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면전화를 놓고 내부점에 대한 전개의 세기를 구현하면 입실런 제로분에 면전화 밑도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전이차 V를 구하래요. 전이차는 전개의 세기에다 간격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개의 세기는 입실런 제로분에 시그마고요. 간격 D메타를 곱해주면 전이차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서 단 몇 번에 가있냐면 3번에 가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비유전율 입실런 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비유전율의 단위는 없습니다. 유전율의 B니까 단위가 없다는 거. 입실런 S는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다. 작은 값이 아니고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입실런 S는 유전체 종류에 따라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맞고요. 진공에 대한 비유전율은 1이고요. 공기에 대한 비유전율도 1이야. 그래서 비유전율은 둘 다 1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0, 하나는 1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전자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대전대 입자의 전기력선의 발산 전하에서 전기력선의 발산 흡수된다는 얘기고요. 전하의 이동에서 순방의 자기작을 이룬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전하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주변에 회전하는 자계가 만들죠. 맞는 거고요. 자석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석은 N급과 S급이 공존해야 되는 데서 맞는 말이고요. 운동하는 전자는 자기장으로도 힘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계 내 전자를 V의 속도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로렌즘이라는 걸 받아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힘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로렌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연고자석의 재료. 연고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두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 있었죠. 가운데를 연고자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머리를 전자석이라고 해보죠. 그때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잔류자기라는 걸 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력이라는 걸 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연고자석이나 전자석이나 잔류자기는 둘 다 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보자력하고 면적만 다른데 연고자석은 한번 자석화되면 원상태로 돌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소멸하는데 역으로 자기를 많이 가야 돼서 보자력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럼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크면 거기서 그려지는 면적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크다가 되고요. 전자석은 원상태로 돌리기가 쉬워야 돼서 보자력이 작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자력이 작으면 면적도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자석 그러면 둘 다 보자력과 면적이 작다. 연고자석 그러면 보자력과 면적이 둘 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잔류자기는 둘 다 커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방금 문제에서 보시면 잔류자석 및도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일단 잔류자석 및도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여기는 잔류자석이 자석 및도 크고 보자력이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되니까 틀렸고 잔류자석이 자석 및도 커야 되고 보자력이 0이 아니고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다라는 거. 6번에 보시면 온도가 20도씨일 때 저항률의 온도개소가 가장 작은 금속은 뭐냐 하는데 백금이랍니다. 저희가 재질별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답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7번. 대전 도체 성질로서 가장 안 맞는 거. 맞는 거 찾는 겁니다. 1번부터 본 도체 내부에 정전 에너지가 저축된다. 내부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내부에 전화 없으면 내부에 대한 전개도 없어요. 내부에 대한 전속 밀도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부에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다고 해서 대전 도체는 전화가 다 표면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전화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부 전개, 내부 전송 밀도, 내부 에너지도 다 없다.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도체의 표면에 대한 정전 영역은 이만큼이다.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대한 전화 밑으로 줄 때 면적당 받는 힘 그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 3번. 도체의 표면에 대한 전개 세기는 입실런제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입실런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래서 제곱부터 쓰니까 틀렸고요. 도체의 내부 전이와 표면에는 다른 게 아니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표면까지는 전이가 일정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기기에 접지를 시키는 이유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그런데 4번에 있습니다. 지구의 정종량이 커서 전이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의 정종량이 크다 보니까 접지를 시켜서 거기다 전화를 흘려보더라도 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9번. 백미리 헬린 자기 인덕탄스를 가진 코일에 시반표의 전류를 통했을 때 축척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래서 자기 인덕탄스가 L이고요. 전류 I네. 축척 에너지 W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축척된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제곱입니다. 그럼 네 거로 하기로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인덕탄스 값이 100. 밀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전류 I가 10으로 줬으니까 10의 제곱이네.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 2개 4개니까 3개잖아. 날리면 1개 남아요. 2로 나눴으니까 5네. 그래서 5줄이 되겠네. 그 다음에 시반. 그림 같은 도선에 전류 I를 흘렸을 때 도선이 바로 밑에 자침이 이 도선과 나란히 놓여있다고 한다면 N극에 대한 회전력의 방향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도선에 전류가 그러면 주변에 회전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엄지손가락 오른쪽하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도체 주변을 이렇게 회전해서 이 판에 대해서 자개 H가 크로스,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극에다가 자개가 들어가는 게 가해지니까 힘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회전에서 자개가 N극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N극이 뒤쪽으로 지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영역이 Y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완전 도체로 되어 있고요. 영역이 Y보다 0보다 완전 유전체로 위치해 되어 있다. 만일 경계면, 무한평면사의 도체면사의 면전함이 또가 로에스 입구로 2나노 콜럼퍼 메타 제곱 분포되어 있다면 P점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P점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유전체쪽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해라 하는 얘기하면 면에 대한 얘기는 면. 그럼 면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전개 세기 E는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입실럼분에 로에스. 그럼 로에스는 문제상에서 줬고요. 유전체니까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네. 그럼 갖다가 이제 숫자 넣으시면 돼. 이 진공에 대한 유전율을 8.85 곱하기 10에 마인 12승도 있지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36파이에 10에 마인 9승입니다.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면 8.85 곱하기 10에 마인 12승이 나와서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좋고요. 곱하기.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얼마로 줬냐면 2라는 숫자로 줬네. 그래서 2. 그 다음 면전함이 또 로에스 줬죠. 2나노크롬이라고. 그럼 2. 나노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9승. 날라가고요. 2하고 2도 위 아래에서 날라가. 그럼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36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축으로. 그 다음에 Y축으로. 이 면에 대해서 Y축으로 전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Y축에 대한 성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AY를 붙인 겁니다. Y축에 대한 단위백타르.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점전압추에 의한 무한 평면입니다. 평면. 평면도체 영상전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뭐 앞전에 많이 푸는 형태죠. 여기 무한 평면이 있답니다. 그때 여기서 Am 떨어진 곳에 점전압 플러스 Q를 났대. 그럼 영상법에 의해서 이 평면이면 평면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울에다 이거 붙인 거에요. 반대편에 똑같이 Am 떨어져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전화가 매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 두 자성체에 경계하면서 정자계가 만족하는 것은 뭐냐. 만족하는 거니까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계의 법선 성분이 같다. 자계는 법선이 아니고 접선입니다. 틀렸고. 2번. 자속 밑에 접선이 아니고 법선입니다. 틀렸고. 자속은 투자율이 작은 쪽이 아니고 큰 쪽입니다. 큰 쪽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어서 틀렸고. 맞는 건 4번입니다. 양측 경계하면서 두 점 간의 자의 차는 같다. 그래서 자의가 같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의가 같은 거는 등자위면이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공간 도체 내에서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성립되는 식. 그래서 맥셀에 대한 제2전자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에 라운드 B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전개를 회전을 시켜서 역의 전압을 발생하는 것. 그 전자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공식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환상 솔레로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A래요. I가 2A고 자속이래요. 파이죠.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이승웨보라고 한다. 코일의 권수. 권수는 N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자기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냐. A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코일의 전류를 올리면 자속이 발생하는데 그 관계식을 만든 게 요거였었죠. M파이는 LI다. 그래서 권선수에다 자속 곱한 건 인덕턴스와 전류 곱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A값 구하는 거니까 I 넘기면 되네요. 그래서 I분의 M파이죠. 그럼 I라는 것이 얼마로 좋냐면 2. 권선수 N이라는 것이 500. 그 다음에 자속 파이라는 것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이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두 개 달리면 5 나누기 2니까 2.5 나오겠네요. 단위는 인덕턴스니까 H H입니다. 그래서 2.5로 되어 있는 건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됩니다. 자속 및도 B인 곳에 전하 Q가 지향 M인 물체가 자속 및도 방향과 수직으로 입사한다. 속도를 2m 세크로 속도를 2배로 했대요. 속도를 2배로 증가시켰을 때 V죠. 속도를 2배로 했을 때 원운동에 대한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7파에서 크로스, 자속 및도 B가 들어가는 곳에다가 전하 Q클럼을 놨답니다. 그리고 지향이 Mkg짜리래요. 그랬을 때 이걸 수직으로 V의 속도로 입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자겐의 전하를 V의 속도로 입사하게 되면 로렌츠 힘이라는 것을 받아서 원을 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원운동 한답니다. 원을 그리다 보니까 원에 대한 반경이 있어. 그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R을 구해보니까 로렌츠 힘과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B2분의 MV로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를 Q로 줬으니까요. 전자를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고요. 전하를 한 거니까 Q. 그래서 Q, B분의 MV, 메타만큼 반지름을 갖게끔 되어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 반지름 아니면 회전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각도의 변화, 각주파수고 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각속도다 그러죠. 그래서 오메가 값을 구해보면 I분의 V입니다. 그래서 이 I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M분의 BQ.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야. 그다음에 우리가 물어본 게 주기입니다. 주기는 T.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주기를 구해보면 오메가분의 2파입니다. 그럼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BQ분의 2파이 M이 됩니다. 단위는 시간인가 세크. 그럼 이 주기에서는 속도, V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속도를 두 배로 올려도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배가 된다. 그래서 시험문제상에서 무슨 운동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면 로렌즈로 와서 원운동을 한다.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BQ분의 NV입니다. 전자로 주면 전자 하나당 전화량을 놓으시면 되고요. 각속도, 각주파속이라면 반경으로 속도 나누시면 되죠.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M분의 BQ가 나올 거고요. 주기 그럼 오메가분의 2파에서 이 오메가 값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는 뭐다? V라는 글자는 안 들어가있잖아요. 그래서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속도를 두 배로 해도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1배가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면요. 표피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하세요. 그럼 표피효과라는 건 이런 거죠. 도선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교선에다 교류를 가합니다. 교류는 이제 A, C죠. A, C. 교류를 가하면 교류는 T.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니까 소문자 I로 쓰고요. 대표적인 게 정연판, 사인판다. 이렇게 변화되는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밀려납니다. 표면 밀려나서 이게 표면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집중돼서 흐르는 현상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표피효과다. 그래서 표면은 전류밀도가 커지고요. 안에는 표면의 전류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효과는 전류가 도체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수함수적으로 뭐다? 적어진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많이 흐르니까 안쪽은 적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흐를 때 흐르는 두께. 이건 표피 두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피 두께. 또는 뭐 다른 말로 침투 깊이. 표피 효과에 대한 침투 깊이. 표피 두께 데이터를 구해라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밑줄 하기로요. 파이, F, 시그마, μ분의 1입니다.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죠. 루트, 밑줄, 파이, F의 μ분의 로입니다. 단위는 두께니까 메타. 그래서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에 대해서 반비례하고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은 반비례하고 고유자항으로 줄 때는 역수 관계니까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 3개가 작아지면 데이터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파수가 낮을수록 전도도가. 전도도는 도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져야 되는데 둘 다 작다라고 해서 이것도 틀린 거다라는 거.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 상에는 표피 두께, 침투 깊이는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말로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돼. 그 다음 이제 18번. 대지 중에 두 전극 사이는 어떤 점에 전개의 세기 그랬어요. 그럼 전개의 세기니까 E값 준거죠. 도전율 그랬으니까 K. 또 시그마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이 전류밑도가 어떻게 되냐. 전류밑도 small i 구하랍니다. 그럼 전류밑도 i는 면적당 전류에서 s분의 i입니다. 도전율을 표현하면 K에 2. 전개를 곱해 주시면 돼. 고유자항을 주면 역수관계니까 나눗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암페어 퍼메타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 도전율이 얼마로 좋냐면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6. 그런데 단위를 좀 보시면 밑에가 cm예요. 여기도 cm예요. 둘이 곱해지면 cm 제곱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통이 돼 있으니까 단위는 환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퍼 cm 제곱이 된다. 그래서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으로 돼 있는 거 1번이 답이죠. 그 다음 이제 19번 진공 중에 1 마이크로 패럿의 정전 용량을 갖는 구에 대한 반지름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단위가 km로 구했다는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구도체가 있어요. 반지름이 a 메탈에. 그랬을 때 여기에 정전 용량 c 패럿이 있답니다. 그러면 구에 대한 정전 용량 c 값을 구해라 하면 공식이 4, pi, epsilon, 0, a입니다. 단위는 패럿. 그래서 이 a가 곱해져 있으니까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2배로 올리면 정전 용량도 2배로 올라가게끔 돼 있다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건 a 값이니까 a로 정리하면 되지.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밑줄. 4, pi, epsilon, 0분의 c죠. 단위는 메타. 그럼 갖다가 이제 숫자 넣습니다. 그럼 c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네. 그럼 4, pi, epsilon, 1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9 곱하기 10의 구수. 그 다음에 c 값은 좋죠. 얼마로 좋냐면 1 마이크로 패러실이에요. 그럼 1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이제 단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로 가라고? km. 그럼 km면 10의 3승이니까 반대 거 곱하시면 돼서 마이너스 3승 곱해 주시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9승. 플러스 구성은 없어지니까 9만 남쳐서 9km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9km로 돼 있는 거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은 환상 철심에 AB 코일이 감겨져 있다. 전류 I가 120 Amp per sec. 1초 동안 120 Amp가 변화가 되었을 때 코일 A에는 90V가 코일 B에는 40V의 지전력이 유도된 경우 코일 A에 대한 자기 인덕터스 L1과 상호 인덕터스 M을 각각 바래요. 그러면 코일이 2개니까 앞에 거를 1차라고 하고요. 뒤에 거를 2차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전류 I가 1차예요. 그럼 1차에서 전류가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당 전류의 변화를 준 거. 그래서 Dt분의 Di1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1차측의 전류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때 A 코일에 유기된 자니까 1차측에 유기된 자. E1을 90V로 준 거지. 그 다음에 B에 유기된 거니까 2차측에 유기된 거. 그래서 2차측에 유기된 자랑 E2 값을 40V라고 준 겁니다. 그때 A 코일의 자기 인덕터스 1차에 대한 자기 인덕터스 L1이 얼마가 되고 코일과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터스 M이 얼마가 되냐고 두 개를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 2는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써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1차측에서 전류로 변했어. 그때 1차측에 유기되는 전압을 구할 때는 자기 인덕터스 L1을 써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E1이라는 게 얼마로 줬냐면 90 L1은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DT 분의 DI1은 줬죠. 90 어디였어? 120이라고 그럼 이거 가지고 L1을 구해보시면 120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네.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0.75 헬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은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써 흘러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차측의 전류의 변화인데 전압은 2차 거를 줬대요. 상대편 전류를 이용해서 만든 유기 전압은 상호 인덕터스 M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럼 E2라는 것이 얼마로 되냐면 40 M은 구하고자 하는 거 초당 전류의 변화 줬죠? 120 이거 가지고 M 구해주시면 120 건너가면 되니까 120분의 40이야. 3분의 1이니까 0.33 헬리 정도 나오겠네. 그래서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1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E의 시험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